거짓 선동의 몸통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국민의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자유지키고 정의와 진실을 위해 거짓 선동과 싸워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대통령이 가리키는 거짓 선동이 무엇입니까?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사건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수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대통령 탄핵 청원에 1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한 것이 거짓 선동입니까?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라는 근거도 없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오히려 거짓 선동 아닙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은 또 어떻습니까? 이태원 참사 기획서를 퍼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신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들을 능욕하며 폭도들의 선전선동, 홍호적이란 말에 동의하고 세월호 참사가 북의 공작이라며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그를 좋아하는 자가 거짓 선동의 행동대장 아닙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언론장악 진심이 담긴 인사라 괜찮은 것입니까? 말이 아닌 힘으로 자유번영 지킬 것이란 윤 대통령의 말이 대국민 선전포고로 들립니다. 대통령 심기와 극우 유튜브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이면 언론이든 국민이든 입을 틀어막고 탄압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겠다는 말폭탄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그 주위의 비위 의혹을 차고 넘치다 못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범죄 행위를 가르기 위해 언론을 탄압하고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의 행태가 바로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에 맞서고 있는 거짓 선통의 몸통은 대통령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담긴 민심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두 번째 브림픽입니다. 검찰은 최재형 목사 100번 소환해야 김건희 여사 소환할 셈입니까? 어제 경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재형 목사를 또다시 소환했습니다. 최 목사만 벌써 다섯 번째 소환입니다. 검경은 왜 최 목사만 밥 먹듯이 불러내면서 정작 뇌물수수 의혹의 중심인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번에 최 목사가 소환된 이유는 김여사 스토킹 혐의라고 합니다. 명품백 수수를 스토킹으로 억지 호도하려는 뻔뻔함에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뭐든지 우기면 진실이 된다고 믿는 오만한 독재 검찰의 권력 남용에 국민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있습니다. 신속 수사를 지시하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말만 귀양보낸 척 전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검찰은 최재형 목사를 백번 소환해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셈입니까? 바다로 나가야 할 배를 자꾸 산으로만 보내는데 대체 무슨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지나가던 소도 비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저급하고 비열한 방탄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부대 수장을 자임한 검찰총장이 이제는 검사 탄핵에 외압에 굴복하지 말자며 되려 어이없는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검찰이 1심 동체이니 김여사 방탄은 외압이 아니라는 자기 고백입니까? 권력은 죄값을 덜어주는 저울추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특검 회피용 보여주기 수사로 국민을 희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김여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자백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방탄 수사로 법위에 군림하려는 검경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모두 법적 역사적 심판 때에 소개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